아다 곤충들을 조종해서 나쁜 짓을 거듭한 아다 곤충들을 조종해서 나쁜 짓을 거듭한 아다 드디어 나는 아다를 붙잡아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도록 우리에 가두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부수고 아다를 도망가게 했다 너무해...어째서 이런 일을... 누구 있어요? 기란파 톱사슴벌레? 상대투성이잖아! 이거 네가 한 거야? 피아노가 피아노가 켄타우루스 장수품들! 파워 어벌로 칼이 나자? 대단해! 완벽해! 힘내! 지금까지의 공격 패턴과 달라! 처음에는 우리의 필살기를 이기는 기술로 공격해 올 거야! 어? 위험해! 해냈다! 초피살기다! 움직임이 이상해! 우리의 공격 기술을 잃고 있어! 해냈다! 해냈다! 해냈구나! 해냈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기다려요! 지금 호랑다비를 부를 테니까! 이곳은 바로 포프입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나쁜 짓은 그만둬! 포프 또 방해하러 왔나? 이전에는 방심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되지? 포프의 체리에 빠진 것입니다! 포프의 체리에 빠진 것입니다! 포프의 체리에 빠진 것입니다! 힘내? 처음을 조심해 해냈다 해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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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다! 움직임이 이상해! 우리의 공격 기술을 잃고 있어! 해놨다! 해놨다! 해놨구나! 힘내? 움직임이 이상해! 우리의 공격 기술을 잃고 있어! 해냈다! 서로 필살기를 내면 이기게 돼! 분명 필살기 되돌리기에 이길 거야! 바위로 많이 공격할 거야! 해냈다! 총 필살기다! 공격 기술을 잃고 있어! 조심해! 연속해서 진 다음이니까 우리 공격 기술을 잃고 있는 것 같아! 큰일이야! 큰일이야! 해냈다! 가슴을 blow 그래서 overlww 큰일이야! 아덜, 용서 못해! 바보 같은 녀석 내놈 따위를 두려워할 내가 아니지 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뭘 하는 거야, 아덜! 불은, 불은 안 돼! 숲이 전부 타버려! 상관없어!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타버리는 게 낫지 선물을 하나 더 주지 히라파토! 되살아나라! 포포를 쓰러뜨리는 거다! 그만 둬! 아덜, 그만 둬! 괴로워하는 게 좋아 포포, 잘 가게! 끌고 있네! 헬운드 334 피아노 따위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